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하지 않았다면 강남에 빌딩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참 한국인의 좀 고단한 노후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70세 전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중장년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재하의 기사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희망을 한 은퇴 연령은 69.4세로 이것도 참 긴 편이죠. 현실의 은퇴 연령인 72.3세보다도 2.9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아마 전국경제연합회에서 이런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행한 기간에서 이야기는 중년전 구직자들은 70제 이전 은퇴를 희망하지만 경제사정이나 특히 제가 볼 때는 경제사정이 큰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 부족 같은 현실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중장년 구직자 10인 가운데 7인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제목이 보시면 죄치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 50% 정도가 경제적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좀 과소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중장년 구직자가 죄치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생활비와 용돈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송에서 뭐 한두 번 정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참 한국은 전세대나 지금세대나 간에 구조적으로 참 부모 부담이 많은 사회입니다. 부모가 부담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참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월세를 아이들이 사는 게 아니고 되게 전세나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돈을 부모들이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목동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인생의 끝날까지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별히 노후 노년층의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제 방송을 듣다가 한 분이 남긴 글이 제 나이가 60대 말 정도가 다가서는데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남겼는데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뇌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아이들의 교육비에 추가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에 또 아이들의 그런 자립을 위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보조를 해야 된다든지 요즘에는 또 아이들이 졸업이 계속 늦어지고 취업난 같은 게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한테 그렇게 기대된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담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구 대출 대비해서 60대 이상 가계 대출의 비중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노년층의 빚이 증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년층들이 대개 보면 한국 경제가 비교적 고도 성장을 할 때의 30대 40대를 지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저성장 추세가 이제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30대 40대를 보내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하기에 아이들을 안 낳거나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쓰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한다는 것은 떼줘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최근 3년간 연령 대비 가계 대출 증가율이 60대 이상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까지 자료지만 지금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요. 정말 참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가 참 노년들이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회를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반등을 하고 교육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려면 공교육이 제대로 여러분들 작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회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개그우문으로서 굉장히 명성을 누렸던 박미성 씨가 올해 벌써 1965년생 55세가 됐네요. 65년생이 아니고 55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투자만 안 했으면 빌딩을 샀을 텐데 박미성 씨가 방송도 이전 한탄.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개그우문 박미선이 씁쓸한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28일 박미선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미선인파스블의 압구정 날라리 유재석이 추출된 맛집 가기 그로스 동네합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비싼 케이크를 먹던 박미수는 55세입니다. 갑자기 지난 세월에 자신이 했던 투자를 회상하면서 자조했다. 네 돈 지 뭐에 한 거 많다. 이상한 투자다. 이상한 병원선의 투자라고 하더라. 꽃에 투자는 이상한 주식 코인도 있었다. 그런 것들만 안 했으면 내가 강남에 빌딩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경기도 사는 거다. 정말 지 뭐도 풍년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투자 실패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국은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권유하는 이상한 투자를 손을 대가지고 돈을 잃지 않습니까 돈을 원금을 보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많은 날파리들이 다 달라들어가 돈을 개. 그리고 또 그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들이 또 대부분 탁월하죠. 다른 사람 어떻든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능력들이 뛰어나니까 또 한국은 또 그런 사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공인화된 투자기법들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은 많이 투명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기술에 또 익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박미선 씨처럼 젊은 날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건데 그러나 그 원금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원금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불리는 것도 무칙 어려운 거죠. 그것을 이제 지금 한탄화하는 겁니다. 저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그맨 박미선 플라워 고객중심 감동서비스 아마 이런 사업도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그래도 결혼생활 계속 유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남편이 개그맨이 이봉원 씨 7번 사업 실패로 빚이 치력인데 박미선의 이혼 안 당한 비결 그래도 뭐 결혼생활 유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58세네요. 65세면 항상 돈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라이프사이클 가슬리를 해가지고 대개 40대 50대 돈을 가장 많이 벌죠 그다음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60이 이렇게 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잘 나갈 때 벌어들인 돈을 유지를 못한 거죠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 그때 투자를 왜 그런데 투자를 했는가 이렇게 한 부분을 보고 오늘 노후에 그런 일을 오래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주의 의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데 오늘 박미선 씨 일을 보고 한 번 더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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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